아직 좀 남긴 했는데요. 이왕 이렇게 나온 거. 다시 들어가기도 귀찮고. 뭐야? 귀찮고? 이 자식이 아직도 정보를 못 찾아서 인사신대요?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요. 이제 정신 차려서 뭐하니? 할아버지가 벌써 그 병원 다 내놓으셨는데. 이제 어떻게 살 거야? 이제 뭐 해먹고 살 거냐고 인사가? 저 이제 병원 안해요. 왜하래 임마! 간호사들 지긋지긋해서 안해요. 그렇게 떠나간 김관도 믿고요. 3위 1위 하다가 간 최관도 믿고요. 근무 시간 내내 빵만 먹다가 간 박관도 믿고요. 제가 세탁소 가서 옷 좀 찾으러 갔더니, 그 옷 찾아서 헐라당 사라진 이관도 미워요. 저는요, 이 세상에서 아주 간호사가 제일 미워요. 물론 그 중에서도 저를 배신하고 떠나간 김복실입니다. 간호사가 제일 미쭈완요. 아이고, 김 간호사 얘기는 하지도 말아, 인사가. 김 간호사가 지금 언제죠, 김 간호사야? 아이고. 자, 자, 자. 어디서 올라오시오. 보기보다는 아직 넓어요. 도심 올라오세요.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? 아, 뭐 할 거냐고? 너 뭐 빨리 대답 안 할래? 너 때문에 집안이 정리가 안 돼 임마, 정리가. 빨리 대답해 임마. 아, 좀. 그냥. 그냥 뭐. 엄마, 나 장사 나갈까? 뭐야?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. 엄마는, 저 그냥 취직할게요. 무슨 취직을 해? 뭐 그냥, 다른 병원 취직할게요. 정말? 응? 할아버지, 할아버지, 엄마. 나 돈 벌어올게. 나 갔다 온다. 아, 저기요. 원장님실이 어디에요? 엘리베이터 타시고 6층으로 가세요. 아, 갑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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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퍼원식님. 네, 안녕하세요. 죽는다. 죽는다. 아, 비켜주세요! 아, 어, 어. 아, 어! 아, 어! 아! 저...끈, 끈, 끈, 저... 어머! 어머, 어머! 선배님! 아, 어, 어! 아,어! 선배님, 괜찮으세요? 아멘 아멘 이 일은 뭐지? 야 이거 사람 엄청 차별하는 거 사이 왔다고 바로 닭을 모아 이걸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수준이 남자친구 생겼고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놈이 잡아서 한 발 박살을 내고 오마이갓 박수 독실이 맞지? 독실이 맞네! 독실이 맞는데 뭐! 이거 놓으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? 독실 강아지! 독실 강아지! 독실 강아지! 독실 강아지!